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4대 교회라는 교회는 4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4대라는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신자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부요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또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넉넉한 그런 교회 그리고 많은 그런 교인도 많고 교회도 크고 재정도 넉넉하니까 많은 그런 어떤 교회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저 교회는 굉장한 교회구나 아주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의 편지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외적으로 그 교회를 보고 평가를 해서 저 교회는 사람 수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크고 재정도 넉넉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죽은 교회다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교회 선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만약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라면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정말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그리고 요한도 목회를 했고 그리고 폴리카 같은 위대한 이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있은 아마 오늘날 목포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왜? 굉장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갈 만한 교회 투하디나 버가목 교회 이런 주 교회들을 해가지고 보면 아마 사도익 교회 같은 교회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재정도 넉넉하지 교인들도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단은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목포에 이사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를 갈까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의 교회를 많이 가본다고 그래요 왜?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익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보고 싶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하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우리가 교회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리고 교회 전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죄인들이 와서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이러한 것들을 전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은 모이지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해야 될 가장 큰 사명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일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4대 교회처럼 여러분 어때요?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계속 증거되지 않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지성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 받나 이러면 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4대 교회가 또 죽은 교회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그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멈춘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뭐냐 돈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물질이 풍부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그런데 이 교회는 기도를 안 했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는 주님 볼 때 죽은 교회예요 심장이 멈췄으니까요 세 번째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겠죠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너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제안하고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를 제안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겠죠 여러분 어때요? 그거는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4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럼 이 4대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물질이 풍부하고 이제 어떤 삶에 어떤 이런 어떤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뭡니까? 죽은 교회였죠 그리고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분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런 그릇된 길로 갈 때 반드시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 죄를 보고도 그대로 놔둔 교회는 이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를 가면 거기서 내가 생명을 얻기가 어렵지요 또 깨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여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내가 어떤 기도 생활하다 좀 안 됐다가도 기도를 다시 불이 붙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되는 그런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에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이런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제안한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오늘 거기 3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음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렀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너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인데 뭐라고 하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굳건하게 일깨워 이 말은 뭐냐면 잠들 있는 내 영혼을 깨워서 지금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기도 안 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다 영적으로 안 일하고 나태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다 안 일과 나태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박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막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볼 때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 너는 일깨워 빨리 안 일과 나태에서 깨어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죠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은 아니고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숨만 어떻게 인공호흡기로 아니면 숨만 깔닥깔닥 하면서 쉬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죠 바로 이런 상태의 교회가 그러니까 믿음이 이 영적인 생명이 곧 끊어지기 완전히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 조금 이제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지금 네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빨리 다시 그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빨리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다시 내 믿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볼 때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워서 열심을 품고 신앙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4대 교회처럼 정말 거의 믿음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안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태롭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빨리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베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을 해야지 계속 그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4대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려움 없으니까 세속화에 빠져가지고 신앙 생활 안 일하고 나태하고 교회에 한 번씩 어쩌다 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거의 끊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네 믿음이 아예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분발하여 신앙 생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내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 생활을 엉망으로 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짝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어려움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다 즐기면서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일과 나태에 빠졌죠 신앙 생활에는 열정이 없죠 그리고 그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행실이 세상과 타협해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회개하라 여러분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복음을 세워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안일하고 나태하고 세상과 이렇게 짜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변질되고 세상과 하나 되고 타락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일과 나태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망각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 내가 죄산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이가 자녀를 가되게 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야 이런 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에서 에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보금이 유럽으로 또 여러분 전 이렇게 미주나 이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137년 전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138년이죠 이제 이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토마스 성교사를 비롯해서 아펜젤라나 언더우드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순교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보금을 전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마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사대교 교인들처럼 똑같이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고 타락하고 안일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 보금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네가 예수 믿고 그 믿음 가진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사대교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네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 어느 때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속 주님이 깨어나라거든요 빨리 네가 일깨워서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고 굳건하게 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듣고도 네가 깨어나지 않고 이렇게 아니라고 계속 나태한 생활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도둑이 언제 오는 걸 알지 못한 것처럼 내가 갑자기 내게 이르러서 이걸 뭘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너를 주님이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계속 우리에게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할 때 죄악된 길로 갈 때 회개하라 돌이키라 깨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듣고도 깨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보면 긍률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보십시오 전부 다 어떠니까? 거의 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면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거의 이 교회는 책망이 거의 없었어요 그다음에 버가목 교회에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대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전부 여기 보면 책망을 하시고도 꼭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꼭 그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이 교회가 잘못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잘못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고 바로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다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도 어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회개하라 다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세상과 짝하고 이런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전혀 뜻밖의 그런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대교회에 뭐가 있냐면 칭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의 3장 4절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 보면 사대에 뭐를 더럽히지 않은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이 나와 함께 다닌다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이제 사대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째 뭐냐면 사대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450m 높은 그런 해발 450m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산면이 깎아 내린 절벽처럼 되어 있어서 적들이 그 도시를 굉장히 이렇게 공격하거나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 그런데 그 옆으로 뭐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강에서 사금이 나가지고 이 보석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 그런 말씀 또 하나는 의류산업 염색산업 이런 산업이 발달돼 우리나라로 하면 대구와 같이 이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금 보석산업 의류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그 도시 자체가 부여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제생활이 아주 이제 넉넉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사대에 다 모를 했어요 사람들이 세상과 짜겠어 교인들이 신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때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은 사람 뭐라고요? 몇 명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꼭 보면 어떻게 이제 라오디기아 교회는 나중에 하겠지만 라오디기아는 지역은 안약을 만드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게 있었던 도시 그래서 네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했죠 주님이 꼭 그 도시의 어떤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대에는 의류산업 이런 모직 염색산업이 발달되대 그런데 그걸 비유로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자 몇 명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굉장히 중요하죠 흰옷을 입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세제를 가지고 아니면 옷 색깔이 하얀색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의로운 옷 거룩한 옷 순결한 옷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깔이 무슨 희고 검고 이것을 가지고 흰옷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면 구원의 옷 이게 칭의의 옷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롭다고 하는 깨끗한 흰옷을 입은 그런 사람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거룩의 옷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명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 자기 조환자로 다 아내를 삼고 굉장히 타락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타락한 문화와 세상의 어떤 죄악 속에 자기를 물들이지 않아야 한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여덟 명 있었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 해서 여덟 명 있었잖아요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거기에 다 동성애가 만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으로 하면 흰옷을 입은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의인인 로크와 그 아내와 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너부가 넷살 왕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혀서 왕의 짐여 포도주를 먹으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합당하지 않는 것을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흰옷을 입은 자인 거예요 이런 어떤 세상의 죄악에 불이한 것에 더러운 것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짱하고 달아가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그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순결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도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세속과 인본주의와 그런 막 잘못된 그런 어떤 그런 가운데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4대 교회의 흰옷을 입은 그 몇 명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 몇 명이 있대 그러면서 이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다 세상과 짱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애녹은 여러분은 아시죠?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동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이번 주일날 저녁에 녹화하겠지만 대활란과 휴거에 대한 걸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뭐 제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전천년사를 해가지고 7년 대활란이 있기 전에 다 공중으로 교회는 휴거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활란 통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리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7년 대활란을 통과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활란 가운데서 휴거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애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가 바로 있기 전에 애녹으로 올라갔어요 노아는 어떻게 돼요? 방주를 타고 홍수를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대활란의 어떤 그런 애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큰 활란으로 그 세상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애녹처럼 동행한 사람은 휴거돼서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노아처럼 시험의 과정 이런 홍수를 통과한 것처럼 큰 활란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타락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짜가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내게 합당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 여러분 이게 합당한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합당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보니까 사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을 쫓아가지고 걸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이 뭡니까? 불이한 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적당히 그렇게 한 발은 주님 편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그면서 이렇게 타혜법적인 신앙 선언한데 이 몇 명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어떤 그런 죄악된 거 불이한 것들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는 어떤 약속이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 네 게시록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여기 보면 이기는 자 꼭 끝에 가서 항상 모든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흰옷을 입을 것이오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여러분 첫 번째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뭐예요? 이와 같이 뭐를 입어요? 흰옷을 입어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보면 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이 최초의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 타락했을 때 그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빛의 옷을 성경에 보면 입고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벌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우리를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뭐로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햇볕이 나오면 다 도로로 말라가지고 이건 이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런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여러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 가지 옷이 있는데 성경에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로 첫째 옷을 입고 두 번째는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그다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를 입어야 했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가려면 의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대의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서 이긴다는 건 세상에 달콤한 유혹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이 도시가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가 그렇듯이 타락한 도시였는지 몰라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달콤한 것들을 유혹을 해 그래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는데 이런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깨어서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를 입혀주신다고?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고 아멘 의의의 옷을 신부의 옷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흰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려고 해도 흰옷을 입지 않으면 돼요 마태봉 22장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소와 이런 것들을 잡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처음에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사업차로 나는 파트에 나가봐야 돼 뭐 이러면서 막 거절을 해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길거리와 산후가로 가서 만나는 대로 시내로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제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됐어요 임금이 들어와서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이 뭐예요? 거기에 와서 그 잔치를 즐기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안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어쩌면 그대는 옷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유구 무언 아무 말을 못해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저 옷을 입지 않는 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픔을 미쓰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이거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천국은 혼인잔치라는 것처럼 즐거울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옷을 입은 사람 구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고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올 것이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옷이 더러워지면 어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겠죠 두루마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 두루마기 입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두루마기를 뭘 예수의 피로 빨아야 돼요 아멘 죄악으로 얼룩진 것은 양재물로 세제 종으로 해야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죄가 됐든지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요아치 그런데 못 이기고 세상이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하면 어때요? 우리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요한교실의 모든 교회 그 보낼 때 편지 마지막에는 꼭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첫째 흰옷을 입을 것이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고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그의 이름을 생명척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이름을 생명척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럼 생명척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죠 지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 생명척에 기록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여러분이 지금 꿈의 교회에 왔어요 그럼 꿈의 교회에 오면 등록을 하면 교인 등록 카드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놔 그런데 이건 교인 등록 카드에 기록이 된 거지 하늘나라 생명척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척에 기록돼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군데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척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척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에 던져요 둘째 사망고 불못 지옥에 던져요 요한계시록 20장 저기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백보자 심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천년한국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심판을 그런데 그때 우리 이름이 반드시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생명척에 기록되지 못해 여기 생명척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불못에 던져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척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척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척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니면 안 돼 반드시 우리 이름이 생명척에 기록돼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여하게 될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소망이 없었다는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사의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된다? 생명척에 여러분 이름이 생명척에 기록됐습니까? 진짜예요? 나 한번 보고 왔는 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확실해야 돼 만약에 내가 막연하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나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나 이렇게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했으니까 분명히 내 이름이 생명척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때 가서 생명척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다 뒤져보더니 생명척에 이름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이름이 생명체의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생명척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뭐가 된 사람? 자녀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이름이 뭐냐면 생명척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생명척에 기록되려면 돼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척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에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오순절날 성령받은 제자들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 나가서 뭐를 외쳐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가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신자들이 회개는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것도 머리로만 믿는 믿음 지적인 동의는 여러분 구원이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진짜로 마음으로 믿으면 이걸 회심이라고 한대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 가운데 삶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옛날 그대로 생활 다 하면서 세상 즐기고 다 즐기고 죄짓고 살면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나 처음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보면 어떻게?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거야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어 왜 그러니? 가장 근본적인 건 회개를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늘 말씀해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등지고 죄를 지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와 불의와 악한 것들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악을 떠났으면 반드시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 이게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이게 그냥 교회 나오면서 가서 또 다 하는데 그건 가짜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일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가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못돼야 알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살아가면서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건 성화를 위한 회개야겠죠 그런데 구원파는 이걸 모르니까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 한다고 이 사람들은 다 성경 지식이 짧아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 당신 죄 있어 없어? 죄 있다면 구원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손이고 거짓말한 거라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꼭 가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야 주님이 사무엘을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겠죠 성령 임하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구나 전도하지 못한 것도 죄구나 다 이런 게 죄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안 하면서 죄 있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 받은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적어 그 안에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아주 적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개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주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또 뭐로?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요? 머리로만 동의한 것을 믿는다 그건 지적인 동의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불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첫 번째는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믿는다는데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계 진짜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어디에? 생명체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 조금 전에 말씀 여러분이 교인 등록하되 이름 기록됐다 해서 천국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반드시 천국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돼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대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이름이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체계에서 그 이름이 뭐하지 않도록 하겠다?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보세요 잘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이 거듭났어 다른 말로 구원 받았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말로 새로운 피종원이 되었어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이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자 사대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됐으면 이 사람이 거룩한 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고 이러면 그 이름이 뭐 할 수도 있다?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구원파들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복음주의도 맡아 한 번 구원은 뭐라고? 영원한 구원이다 어떻게 살든지 구원 받는다 이런 아주 마귀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구원 받았는데 좀 힘들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천국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체계 이름이 지어지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이거를 갖다가 오해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 예수 믿었으면 영생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천국에 가 성경에 여러분 어디 글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 지키려고 이걸 안 한다는 그러나 타협하고 여러분 그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 받아서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다 하면 절대 우리 이름이 지워지거나 흐려지거나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만 이거 안 지워진다 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잡아요 우상 숭배를 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우상 숭배예요 그럼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체가 흐려지고 지워져버려 그럼 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건 우상 숭배하는 건 목숨을 걸고 안 해야 돼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냥 좀 적당히 가서 제사 지내고 우상이 재물 만들고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흐려지고 지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버처럼 그 우상을 절하라 하니까 못한다 했잖아요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거든 아니 그래도 못합니다 그 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 죽는 날이 있어도 우리는 못한다고 여러분 성경이 그랬을 때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이름이 생명체에 지워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나요? 말짱 이게 헛것이야 구원받지 못해 자 오늘 이게 이제 이 사대교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살았다는 이런 거 안에서 죽은 자 그래서 그걸 한다고 지난 시간에 다 못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생명체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명체계 이름이 지워진 사람도 어떤 성령해방죄 지면요 생명체계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져요 성령해방죄가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니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알고도 뭐라고 해요 제가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저걸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한 것이다 마귀가 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죄를 지면 모독하고 죄를 지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서 삶을 받지 못한다 했죠 이 성령해방죄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여기 이호선 목사가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가 나한테 저건 이단이야 그리고 저거는 마귀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이건 무슨 죄 짓는 거예요? 성령해방죄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그럼 성령해방죄는 어디예요? 금생과 내생에서 삶이 없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해방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 목회자들이 자신의 성경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잘못된 신학과 교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 그 잘못된 여러분 지난번에 에베소에 가니까 바울이 가니까 아볼로가 먼저 목회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너희 믿은 후에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성령이 너 들어봐도 못했다겠죠 왜?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를 성령세례를 모르니까 오늘날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세례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나중에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예언한 것들은 집통계시 지가 어쩌고저쩌고 성경이 완성됐는데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해 그게 굉장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고린도에서 13장에 보면 그럴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난다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저도 옛날에 가르침 받을 때 어때요? 온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이다 정경의 완성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 다 은사 같은 거 끝났고 은사 종질원 기적 종식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딱 보니까 온전한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면 그때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런데 성경의 완성이라니? 이거는 뭔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적인 쭉 그걸 해서 보니까 비비 위필드라는 그런 신학자가 기적 종식 은사 중질론을 가르쳐가지고 그 성경의 이것은 완성이다 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지금 또 방언해요 안 해요? 예언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다 마귀가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귀신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걸 갖다 물론 사탄이 거짓 기사표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걸 성령이 하는 것을 마귀가 했다고 귀신했다 이렇게 해서 2단 3단 하고 이렇게 이건 성령의 방지를 지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명척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져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저도 물어봤어요 나도 옛날에 모르고 있잖아요 방언한 것들은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다닐 거예요 옛날에 왜? 잘못 저도 배웠으니까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직통제시 어쩌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들은 걸 어떻게 하는지 막 들은 걸 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고 지은 성령 해방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런데 알고도 지은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령 해방죄 보금주의 교회 안에도 성령 해방죄 지은 사람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모르고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알고도 지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주님한테 직접 내가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막 성령 해방죄를 지어 막 사람들이 그러면 생명체에 이름 기록된 이름이 어떻게 돼요? 흐려지고 지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거 끝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조금 더 해요 우리가 원래 그러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교회는 어때요?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는 딱 몇 시되면 딱 끝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하는 교회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때요? 끝나는 시간이 원래 없는 거잖아요 아메? 목사님들 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눈치를 봐야 돼 장노인들 눈치, 권사님들 눈치 보느라고 설교를 제대로 못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눈치만 보십시다 이거 끝내야지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사대교회 한다고 하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저도 다음 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해야죠 그래야 되니까 오늘 끝내요 아메? 그러면 언제 이제 이게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주님을 갖다가 뭐예요? 부인의 아니면 또 배교의 배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들하고 속상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불교로 가버렸대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아우 진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배교한 거 다른 종교로 가버려 아니 천주교로 가서 거기서 구원 받겠어요? 교황이 뭐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 하고 이렇게 하니 거기 가서 선한 거기서 착한 행시로 살아요 구원 받는다 이게 우리의 선한 행시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오직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 피공로로만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 이렇게 막 배교를 해 마지막 때는 성계에 보면 배교하는 역사가 있다겠죠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 이게 그런데 이 배교 그다음에 여러분 주를 부인해 보라 예전에 여러분 유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총 가지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로마의 그 원형 경쟁에 데리고 와서 너 여기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로 태워 죽이거나 찢어 죽이거나 막 이래 죽인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벌벌벌 떨어가요 어떤 사람 나는 예수님 안 믿겠어 이랬어 그럼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죠 그런데 폴리캅처는 주님이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냐고 그러면서 죽어도 예수를 부인 안 해야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지 잠깐 뭐 하려고 예수 부인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져 여러분 봐요 성경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짐승이라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말하게 하고 자기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한다고 했죠 또 666표 안 받으면 이게 물건 사고팔론보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상 숭배하면 안 하면 그래요 막 죽인다고 하면 우상 숭배해 거기 가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또 666표를 받으면 그럼 요한계시록 14장 봐보세요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은 세세토로 쉬음을 어찌 못한다고 다 나오냐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뭐라고 하냐 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666표 받은다고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무슨 우리가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겠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절대로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아멘? 네 네 생명체의 이름이 언제 흐려지고 지워지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 사대교회가 그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찾았는데 뭐냐면 굉장히 세상에 타락 타락이 된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니 히브리사 6장에 보면 4절부터 8절가 있는 말씀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객해 할 수 없나니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가까우면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 아까 어떤 사람 성명 받았어 뜨겁게 신앙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어떤 일로 시험들하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한 번 두고 빠지다가 쭉 가더니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려서 세상으로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래도 믿음을 조금이라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 믿음 마전도 타락이 아주 잃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져버려요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면 생명체의 이름이 흐려져 그러다 완전히 타락한 주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생명체의 이름이 아예 지워져버려요 정말로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누가 처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내가 타락해야 되겠다 교회 안 다녀야 돼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4대 교회가 문제가 뭐냐 4대 교회가 달콤한 세상 유혹 이런 시험 거기에 적당히 타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겨낸 사람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의 지우지 않냐고 그랬잖아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로 가면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다섯 가지 크게 생명체의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진 게 뭐냐면 여러분은 절대로 평생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 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분녀를 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이런 짓 있죠 이거는 주님의 몸을 찢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보면 어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장노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목회 쫓아내고 쫓아내요 어떻게 하는지 저희 아들 또 예전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호주에 갔었는데 그 어떤 장노님이 사업하시는 분이 호주에다 워킹홀리데이 온에이드를 위해서 그럼 이제 또 호주에 거의 다 이렇게 거기가 포스라는 지역이 광산인데 호주는 뭐냐면 광산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임금이 우리나라는 화이트 칼라지만 거기에 블루 칼라가 높아요 굉장히 부유해 그 사람 시간도 빨리 끝나고 근데 우리 장노님이 맨날 목사님 불러서 저기 하고 사업한다고 안 들면 쫓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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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옥 갈지요 제가 그때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왜 제가 이걸 알기에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 1세에 보면 이런 말씀 형제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한번 거짓말했다고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요 근데 지옥에 가는 죄가 있어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거 말씀 전화주니까 그랬더니 딱 그 말씀을 하죠 나의 몸을 찢고 내 교회에서 죄의 정도를 쫓아내고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킨 그것은 지옥에 가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제가 충격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단위 목사 쫓아내려고 하거나 편갈려고 하거나 이런 짓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가요 그래야지 그 교회를 이렇게 한 주님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의 몸이잖아요 이거는 지옥에 가는 무서운지 제가 지난번에 어떤 여자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어디 그 솔로몬 군도입니까 어디 거기 가서 집회를 갔는데 거기 딱 강단에 앉아서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끼 갖고 나무를 막 찍으니까 그 나무에서 피가 제가 그 목사님이 직접 들었어요 철철철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딱 주님이 그랬더니 이 큰 나무는 이 교회 단임 목사인데 이 교회 장노들이 단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회개 안 하게라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땅 목사님이 자리에서 나와서 강대에서 딱 본대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큰 나무를 보여주셨는데 그 나무를 사람들이 막 몇 명이 나와서 도끼로 찍은 데 피가 철철 나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 나무는 이 교회 단임 목사인데 지금 장노들이 단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지금 단임 목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장노들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집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했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는데 성장을 했는데 단임 목사를 이제 어떻게 장노들이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사 강사님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오자마자 어때요? 첫 시간에 주님이 딱 그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40일 작전 기동가 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보면은 교회 다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막 마음에 안 들면은 장노판 무슨판 막 갈라지지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본당에 드리고 어디 식당에 드리고 운동장에 드리고 이러면서 막 지금 한국교회 이런데 얼마나 다 여러분은 어때요? 지옥에 갈 죄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도 하면은 생명체 이름이 싹 지어져 그러니까 참말로 이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여기서 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정말 기도해도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목사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를 밀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영혼이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되겠죠 거기서 쫓아내가지고 내가 개척 멤버들 내가 건축할 때 헌금 얼마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 안 돼요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에 뭐를 주신다겠어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한다겠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천사들이 다 시립하고 있죠 그 앞에가 그런데 딱 제가 이 요셉이 갔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아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요셉을 내가 안다고 저 꿈의 교회 단위 목사였다고 내가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이러면 좋은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신다고 할까요? 왜 대답 안 해요? 아니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의 이름을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오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시간이 저기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식당에 같은데 뭐 군의 식당 어디 식당 이런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면 그냥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또 그런다고 해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눈치코치 없이 그랬는데 저도 좀 민망할 때 있더라고요 여러 개 이제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목사님들이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좀 조용하게 그거 기도하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아이고 주여 나도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좀 지혜롭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직장에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어떻게 주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기도할 때도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면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했잖아요 부인하면 여러분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들 이건 뭐예요? 사대교회는 막 사대 거기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익명성 모르게 그냥 예수 믿어도 교회만 다니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자신감 없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한다 그런데 이기는 자 이런 어떤 분위기 정서 이런 걸 다 이기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담대하게 이렇게 이걸 이긴 사람은 예수님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신하여 주리라 아네?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앙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버렸는데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되니까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굉장히 주님을 많이 했어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거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 책망을 받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대교회는 건물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교인도 많고 재정도 엄청나게 넘쳐나고 이런데 어떻게 돼요? 살았다는 이름으로 가서는 죽은 교회 왜? 복음이 생명력이 된 복음이 증거되는 기도와도 안 하고 성령의 의사도 없고 세상과 타협하고 회견하고 이런 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는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계의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철저한 회개 우리 이름이 생명체계의 기록이 되려면 확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니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종교인 그런 사람은 꿈의 교회 교인 등록부에 이름은 있어도 생명체계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록된 생명체계 내 이름이 절대로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흐려져서 지어지면 우상 숭배하고 성령의 방주 주류부인하고 배경원 타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짓 하면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이 교회들 하실 말씀을 들을지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